안녕하세요 몰카입니다 엑실론팀의 퀘기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제 메인 스나이퍼 라이플인 풀튜닝된 파10을 오랜만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메인 스나이퍼 라이플을 이용하여 화이팅! 펼쳐 형 따라가 펼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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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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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에만 쏘면 거리가 너무 멀어 적들에게 총알이 닿지 않아 저는 좀 더 합격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교정거래가 길다보니 총에 맞고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더 다가가기로 하였습니다. 북 속에 숨어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리스포로 난 뒤 기지 근처 40쪽에서 학교 건물을 견제하였습니다. 리스포로 액수 게임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저는 고등학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언덕을 끼고 우연한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상 Jurisiro를 이용하자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래쪽 우리 뒤에 맞고 있어 뛴다 뛴다 상전 들어 하하 하하 맞은거 같은데 현재 식당에서 리마 7일지역에 있는 큰 낙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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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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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 학원 킥 킥 킥 어 나이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디 어디 아 아 게임 끝이에요 바이더패 중학교 건물도 옥상을 아군이 점령하고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폭탄폭파전에서 수비진영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폭파전은 맵에 설치된 여러개의 폭탄을 공수팀은 전부 폭파 수비팀은 폭파를 저지하는 모드입니다 아 으 선수 선수 계속 놀아보자 여기! 한 명!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같이 경기! 한 명! 1층! 고등학교 1, 고등학교 1, 고등학교 1, 고등학교 1 옥상에서는 오히려 척들에게 주의가 끌려 저를 공격하기 힘들어 저는 다시 3층 창문 쪽에서 견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닥 때문에 킬거에요 아마 저기 계단 쪼고 있네 쪼고 있네 쪼고 있네 내가 열어놔 그는 뺐어 지금 아 뺐어 뒤로뺐어 내가 아는 리허설 그는 뺐어 yt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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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해 유지 저 황 아군이 적들을 폭발을 저지하면서 게임이 아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공격진이 형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적팀의 저국수가 저희의 진위를 막자 플스 쪽을 우회하여 건물로 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3층에서 저국수가 저희를 주시하고 있어서 연막을 던지고 다시 후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지원하러 가자. 귀엽인데? 하나 둘 셋 뛰어 뛰어! 공격진이 형 올라간다. 여기 옥상에서 진짜 힘든데 여기. 옥상에서 옥상에서. 공격진이 형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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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그라디 원덕좋을 뚫고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화였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